우와 포르자 레이싱입니다 포르자 레이싱 화질 봐 장난 아니야 나리났다 우와 훈련없다 진짜 지금 보는 화면은 4K입니다 4K UHD 4K 지금 빗줄기 하나하나가 엄청 선명해요 우와 굉장하다 굉장히 일부러 멈춘 이유가 뭐냐면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까이에서 이게 지금 4K입니다 4K 지금 카메라로 잘 담길지 모르겠네요 이 초코 퀄리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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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주 화면이 화면 난리 났다 지금 게이밍 PC 연결해서 크기도 엄청나요 지금 그니까 텍스처 하나하나가 완전 선명해요 컬러도 보세요 굉장히 내추럴하죠 굉장히 내추럴하죠 음 음 음 음 음 크레임 아멘